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지난 11월 4일날 방콕 노보텔 호텔의 정상 대기실에서 일어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조금 늦게 회장소에 도착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이끌어서 소파에 앉혔습니다 그 순간 올해 73인 국가안보실장은 언론사진을 찍었습니다 그걸 정거 삼아서 청와대는 일본의 양해를 구하지 않고 한일정상회담이 11분간 환담 형식으로 진행됐다 그런 내용을 국내 언론에 정격적으로 공개했습니다 대문짝만하게 실린 사진을 보는 순간 저는 세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하나는 오죽 답답했으면 저렇게 하겠는가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동안 혹이 넘치던 항일전선 대항일본전쟁 수행 이런 촉구는 어디에 갔는지 알 수 없으냐만 어쨌든 대단히 답답했기 때문에 저렇게 서둘렀다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다른 하나는 국내용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도 이렇게 할 만큼 했다 이렇게 지소미아 파기 명분을 축적하는 그런 국내 정치용 사진이구나 그런 이벤트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사진을 보는 순간 대다수 국민들은 깊은 생각 없이 우리 대통령이 노력을 많이 하고 있구나 했구나 그렇게 판단할 것입니다 이 정부에서는 무슨 실질적인 성과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벤트를 중시하고 무엇이든 쇼를 중시합니다 쇼쇼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마지막 하나는 미국용입니다 지소미아 연장을 연속적으로 압박하는 미국에 우리가 이만큼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미국용 사진이다 제가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총리와의 11분 환담에 관한 그런 기사와 사진을 보면서 머릿속에 번뜻 떠올랐던 것은 세 가지 단상이었습니다 물론 세 가지 단상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일본 산케이신문의 주장입니다 우익적 색채를 찌우고 있는 일본 산케이신문의 기사 내용을 전부 다 믿거나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일본 입장에서 한일 간의 환담 11분이 어떻게 비추어지는가를 이해하는 것은 향후에 한일 관계의 정상화에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1월 8일 날 산케이신문은 일변 머릿기에서 아주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두 정상의 면담 당시 사진은 한국 측이 일본 측에 양해 없이 무단으로 촬영해 공개된 것이다 한국이 일방적으로 정상 간 대화를 안팎으로 내보이려고 일본 정부와 용의조항 한국 측에 기습을 당해 한국에 대한 불신이 강해지고 있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또 다른 한일 간의 불신을 자초하느립니다 정말 저 친구들은 믿을 수가 없구나 이런 불신입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청와대의 두 정상의 대화 장면이 있을 때는 4명 각국의 통역관 1명하고 양국 정상만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상황을 보고 사진을 찍은 또 다른 제5의 인물이 있고 그 인물이 정의용 실장으로 추정됩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청와대가 두 정상의 대화 장면이 담긴 사진을 공개한 것은 신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상케이보도입니다 분노하는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들의 확인을 받아서 상케이가 보도를 하게 됩니다 일본 외무성의 간부는 한국 기자들에게 분명히 이렇게 전합니다 개인의 SNS상에서 또 누군가와 찍은 사진을 올릴 때는 상대의 허가를 얻는 게 상식입니다 한국 측 행동은 에티켓 위반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사실인 거죠 정상 간의 사진을 그냥 내보낼 수는 없는 겁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기 위해서 일본 상케이신문의 보도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진을 보았을 때 제가 느낀 느낌과 상케이신문의 보도 내용이 상당 부분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방송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외교관계도 그렇고 내정도 그렇고 무슨 일이든 정도를 그려야 되고 진심이 담겨 있어야 되는 것이죠 문재인 대통령이 정상회담에 응하지 않는 아베 총리에게 그렇게라도 해서 우리 측 의사를 전달하고 싶다는 그런 선의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사를 좀 매끄럽게 할 수 있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번 건은 우리식으로 한 거죠 그러나 상대방을 좀 배려했으면 그 사진을 공개해도 되겠느냐 이 정도의 양에는 구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시기를 넘어서서 한일 간에 좀 더 진솔한 대화나 신뢰가 축적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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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